신청년 새해를 반응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신청년 새해도 밝았습니다 신청년 새해 소띠해 간에 편안하시고 기쁨이 가득하고 독자 여러분의 1년 내내 보람차고 건강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지금부터 대나무 그림을 시리즈로 해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나무 줄기하고 마디하고 축숨부터 그립니다 우선 줄기를 그리는데 줄기는 맨 처음에 예술걸치를 쓰듯이 45도 각도로 해 가지고 천천히 숨을 멈추고 올라가면 됩니다 우선 붓을 대고 천천히 올라가죠 또 쉬었다가 다시 또 올라가고 또 쉬었다가 다시 올라가고 또 쉬었다가 쭉 올라갑니다 이건 약간 굵은 대나무 줄기고 가는 대나무 옆에서는 옆에서는 이렇게 그 다음에 축순을 그리는데 축순은 우리가 아주 요리에도 많이 올라오고 아주 사각사각한 맛이 나가지고 남쪽 지방에 가면 주로 이렇게 봄부터 한 5월달까지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 축순은 그전 선비들이 길 가다가 올 일을 봤는데 갓을 축순 위에다가 놓고 잠시 있을 때 내 중에 일어날 게 갓이 오도록 하더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갓이 얼마나 잘 자라나 하면은 잠깐 볼일 보는 사이에 한 몇 미터 올라가서 갓이 안 보이더라 하는 이런 참 좋은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축순은 우리가 물을 끝으로 살짝 찍어가지고 밑으로 내려서 한쪽은 열고 한쪽은 지나고 이렇게 붓을 다루어주면은 볶같이 아주 열 보면서도 부드럽게 이렇게 축순이 올라요 이 축순은 영양가도 좋고 아주 우리가 필수불가결하게 좋은 음식 재료도 되죠 그러면 여기 축순 후에 여기 하는 것마다 마디가 있는데 이 마디는 한일자가 있고 세월자 형식으로 올라가고 여덟 발자식으로 양쪽에 돌아갑니다 이렇게 한계 한계씩 올라가는게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은 작품성이 없기 때문에 하나하나 할 때마다 변형을 줘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큰 가지에서 작은 세 가지로 나가는데 이 가지가 마디에서 올라와가지고 좁게 하게 올라갑니다 이건 위에가 사슴 뿔같이 살짝 나와서 여기 잎이 달리는데 이렇게 올라가서 하나하나 챙겨주면은 이렇게 이런 연속을 통해 가지고 여기 올라가면 아주 좋습니다 여기 보면은 마디가 마디절자를 써가지고 한일자식으로 쓰고 세월자식으로 쓰고 여덟팔자식으로 씁니다 그리고 여기에 붙여주는거니까 그래서 이게 전체 명칭이 나머지 줄기 마디 그 다음에 이제 축술이라 그러죠 이건 잘 큰데 축손은 대죽자를 써가지고 축손이라고 이제 하고 이건 큰 대나무 줄기 간은 대나무 줄기 이렇게 해가지고 이건 일단 한개가 돌아가요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주